엄청 왔어. 여기 봐봐. 엄청 왔잖아. 봐봐. 볼까? 우와 먹는다. 뭐가 먹는다. 맛있어 먹어. 그렇지. 잘했어. 됐어.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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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잘했어. 잘했어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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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됐어. 됐어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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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깻둑. 아 뭐야?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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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맛은 맛인데. 공룡빵 공룡빵 공룡빵도 주문했어? 당연하지 공룡빵이다 공룡으로 냄새 맡아 자 영원님도 공룡빵 하나 먹자 자 자 주먹을 나와봐 어 공룡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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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아니 한번만 올라갔다가 심영어 앞에 봐야지 이야 영목이 대단한데 오 영목이 빠른데 영혼이도 빠르지 그럼 가자 심영언이도 빠르지 봐봐 많이 잡았는데 난 3마리나 잡았다 금홀고기 아 그거 아 이거 집에 갔다 집에 갔다 아빠 줘 여기 왜 바를게요 지금은 열면 다 뜯어져 이거? 지금 열면 다 뜯잖아 빵 먹을거야? 아니 언니 이런거는 그냥 안아줘 좋아 아냐 아냐 그냥 저기 너가 괜찮아 미세메 양도